진짜 맛있다 정말 맛있다 으 아줌마 마 마이천 사건짜리 먹었잖아 지금 얼마 받았는데 로마로 그럼 천만이 으 으 으 세탁을 깨끗하게 한 겁니다 위치 추척도 안 되고요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너 아멘 저 전복 좋아하시죠? 물 줘서 잘했네 아 시원하다 저 사장님 저 여기서 일하고 싶습니다 아 시원하다 맛있겠다 많이 먹어 많이 국자 없어 국자 맛있어 콩콩 뜨거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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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뜨거워 아 미안하게 오리만 또 깃발 꽂았네 아 이거 다 철거형님 때문이라니까 아 니가 호들갑 안 떨어도 게임 좀 한다는 애들은 최대한 대장대장 한다니까 아 그럼 뭐해요 맨날 나만 죽는데 자꾸 딴사람 구해준다고 나서니까 그렇지 그게 지금 털부 형님이 할 소리야 자자자 오늘 이겼는데 우리 회식합시다 어? 회비는 3만원 대장 오늘은 꼭 나와야 돼 누가 먹으려고 그러는 거야? 아 한 젓가락 하시죠 아이씨 끌어맸네 아이고야 너 거기 있었냐? 자 그럼 민주주의 국가서만 기려도 됨까? 다 깨졌어 다 깨졌어 야 너 따라와 갈 데 있어 따라와 야 그만 먹어 빨리 아 아 아 아 심해 그 지금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~~ 맛있다 아 맛있다, 맛있다 아~~~~ 아~~ 나 와이가 없어, 나 이거 조그만게 벌써 그중만일났어 그래도 엄마 안아프다니까 다행이잖아 아, 나 엄마를 그냥 공금 해주면 돼 왜 무슨 말이야? 나 불법한거 이제 합법으로 번영한다 그래 오빠 잘 생각했어 진작 안 됐어야지 합법적인거 뭐 하려고? 내일하트 왜 내일하트 왜? 그냥 불법하지 새끼?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나는 김치 없으니까 도저히 못 먹겠더만 난 참 잘 먹는다. 천천히 먹어 인마 입천장 다 까져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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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면은 이렇게 고춧가루를 팍팍팍 쳐먹어야 맛있어 먹는 것도 억지 부리지 맙시다 주먹은 어디 전당포에 맡겼냐 목이나 디밀고 몸으로 비빌 거면 리스링이나 유도를 하지 권토는 왜 하냐 너 지금 라면이 네 목부모에 너무 카냐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거기다 또 쓰러주세요 심장병엔 안정이 최고예요 라면 남는 거 있어요? 어 나이가 몇 살이야? 나쁜 짓 하면 지옥가요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진짜 아니 한 푼이라도 돈 더 줄 때 서로 합의하고 도장 찍으면 얼마나 서로 회피해 원래 가난 부자는 나라에서도 못하는 법이야 그러니까 발전 가능성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발전 가능성이 없는 거야 저녁 먹으러 갈래요 뭐? 뭐? 나는 물린다 물려 넌 질리지도 않냐 백수가 돈이 어딨어요 넌 이제 원래 맘에다 계란 안 넣냐 왜요? 나도 그래서 지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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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윤석인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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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면이 싸제 라면이지. 안 남긴 건 아니다. 야 난 세상에서 삼양라면 제일 멋있어. 코치자리에 아직 연락 없어? 그게 아직 연락이 없네. 여기 만우야. 여기 만우야. 많이 먹어라. 안 남긴 건 아니다. 안 남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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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다.